현재 시각 6시 32분입니다. 여기는 부전역입니다. 우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여차입니다. 4량으로 대기했습니다. 지금은 137번째입니다. 137번째입니다. 좌석방향이 달라지셨습니다. 우여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 현재는 1945여차의 정기기관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순천역에 도착하는 시간 10시 4분으로 합당을 가지고 합당을 가지고 12월 29일부터는 저기가 서로 바뀌게 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리 용기옥이네요.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할인능력은 목요일에 받고 오늘 또 보네요.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아까도 똑같은 거 같아요.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아까도 똑같은거네요. 아까도 historical 진실로 아까도 똑같은 거네요. 네, 17일하고 18일날에 1945회차 탑승할 예정입니다.